8월은 바캉스의 계절이죠. 바캉스엔 물놀이가 빠질 수 없는데요. 신나고 멋진 물놀이의 세계로 여러분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. 다양한 물의 세계, 마치 딴 세상에 온 듯한 이국적인 풍경과 신나는 모험이 기다리고 있는 이곳은 바로 워터파크입니다. 특히 대표적인 물놀이 시설로 짜릿함을 즐기고 싶은 고객들을 위해 거대한 해일을 타는 듯한 스릴을 느낄 수 있는 쓰나미 슬라이드와 또 튜브 뒤로 몰아치는 거대한 파도로 371m 길이의 아쿠아 여행을 즐기는 급류 유수풀의 인기가 가장 높습니다. 이곳 워터파크는 유럽의 유명한 건축물과 유적지를 배경으로 공간을 구성했는데요. 여기 이 건물 보이시나요? 이 건물함이 또 다른 물놀이 공간입니다. 정말 이곳에서 하루종일 놀아도 되겠죠? 한바탕 재미있게 놀았다면 이곳에서 안정을 취해보세요. 뭉친 근육은 안녕! 테라피 효과를 톡톡히 볼 수 있는 이곳은 바로 스파! 회사 생활 때문에 계속 몸이 힘들었었는데 오랜만에 이렇게 나와서 가족들하고 시간을 보내니까 대충돈도 되고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. 심신의 안정을 위한 쉼이 있는 탄산흥천. 이곳은 풍부한 미네랄 성분의 천연 탄산천으로 고품격 테마 스파에서 건강은 물론 미용까지 챙깁니다. 상쾌한 공기로 휴식을 하고 다양한 물놀이로 재미와 추억도 쌓고 또 우리 측면 지역에 자리하고 있어서 쉽게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. 가족 모두의 휴가지로 안성맞춤이겠죠?